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박스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로 로딩하기 위해 서브미션 탭에서 서브미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타겟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URL 액션은 가져올 외부 파일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에 로딩할 외부 파일입니다. 이 시티코드 제이슨 파일은 5개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시티 컬럼을 선택하고 밸류 값으로 시티 코드 컬럼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바인딩한 데이터 리스트에 시티 컬럼의 값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되어 표시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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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